책 쓰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술적이랄까 그런 계기로 말씀드리면 옛날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기 제일 쉬울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2000년도인가 1999년인가 2000년도에 미국 대학에서 학술회가 있어서 초청받아서 갔는데 한국 학, 조지타운 대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저도 발표하고 여러 사람들이 발제를 했는데 그중에 미국 교수 한 분이 한국을 굉장히 잘 아는 분이에요. 이분이 발표를 하는데 한국말도 잘하고 아마 한국에서 박사학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서강대에서 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발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영어에는 코리안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래서 코리안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제 한국말에는 코리안에 상응하는 정확히 상응하는 단어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저를 비롯한 한국 사람들이 거기 있다고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봐라. 영어에는 남한에 살면 South Korean, 북한에 살면 North Korean, 미국에 살면 Korean American, 일본에 살면 Korean Japanese, 이렇게 쭉 가면. 그럼 이제 코리안이라 그러면은 그럼 어디에 있었는지 중앙아시아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코리안이라는 걸 안 돼요. 다. 이거 다 코리안이구나. 근데 한국말에는 남한에 살면 한국 사람, 북한에 살면 북한 사람, 일본에 살면 일본, 제1교포, 미국에 살면 제미교포, 중국에 살면 조선족, 중앙아시아에 살면 고려인, 더군다나 제1교포, 그 얘기를 듣고 제1교포나 제미교포는 아예 주어도 없어. 누가 산다는 게 없어요. 미국에 사는 사람이야. 제1교포는 제1교포는 일본에 사는 사람. 그럼 예를 들어서 화교. 그럼 제1화교. 제미화교 이러잖아 우리가. 한국에 사는 화교 이러면.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라든지 주, 유태인 그러면 다 알고. 근데 우리는 주어가 없어.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얘기가 그러면은 이게 왜 다 같은 사람이냐. 호칭도 다른데 뭐가 같은 사람이냐. 같은 사람인지 어떻게 아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전까지만 해도 저는 늘 뭐 우리가 보통 그러지만은 한국에 대한 연구를 한다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른가. 한국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이 뭔가.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천착을 하는데 그러기 마련이고 뭐 일본 사람하고 어떻게 다르고 중국 사람하고 어떻게 다르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연구를 주로 했었는데 그 연구를 하면서도 늘 그랬던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유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유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면은 여자분들이 굉장히 반응이 좀 그래. 안 좋아요. 아니 왜 이제 와서 유교를 또 끄집어내갖고 여자는 그럼 그러지 않아도 아직도 무슨 뭐 명절이 되면은 아무리 뭐 대단한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들이라도 시댁 고향에 어디 내려가면은 복해서 전부 치고 뭐 이제 그래야지 되는 그거 제사에는 참여도 못하게 해놓고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러면 그러네.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해하고 야 그럼 이렇게 다른데 다른데 이거 갖고는 안 되는데 포관이 안 되는데 포관이 안 되는데 그러는 참이었는데 딱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이거는 하나로 포괄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한국 사람이라는 게. 한국 사람은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구나. 그 대신 각자가 이게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다른 종류의 한국 사람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질문을 한국 사람을 한국 사람답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뭐냐 특성이 뭐냐라는 거를 찾는 게 더 이상 그걸 묻는 질문이 아니라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다른가 이렇게 묻기 시작해야지 이게 말이 되는구나. 그래야지 훨씬 그 답이 그 뭐라 그러나 하여튼 유익한 그야말로 쓸모있는 답들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많은 게 설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가. 우리는 진짜 이렇게 종교가 다르요. 한국 사람들은 진짜 종교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은 종교가 많아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5천만인 나라가 프랑스를 보면 다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하나. 영국 성공회. 스커틀랜드 장로교. 월남 불교. 미얀마 불교. 인도 힌두교. 이란 이슬람. 인도네시아 이슬람. 이렇게 가잖아요. 스페인 카톨릭. 덴마크. 그러면 도대체 일본은 뭐. 그럼 이게 도대체 뭐야. 우리는 왜 이렇게 개신교. 무슨 천주교는 물론이고 불교. 유교. 그다음에 무슨 이슬람. 대순질. 엄청나게 종교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풍습도 다르고 결혼 풍습. 뭐 이런 거 우리 통일해 주는 거고 하여튼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니까 야 이렇게 다르구나. 왜 이렇게 달라졌나. 그래서 이제 역사를 다시 역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구한말을 19세기를 들여다봐야 되는구나. 조선이란 사람은 조선사람은 분명히 조선조가 500년 하면서 만들어놨었는데 그 조선사람이 19세기 말에 허물어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내부로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천주교 같은 게 두려우면서 내부로부터 유교를 거부하는 운동이 생기기 시작하고 외부적으로는 결국은 1910년에 국권을 빼앗기면서 완전히 조선사람은 나라도 없어지고 문화적 정체성도 알아서 거부를 해버리고 그럼 나라도 잃고 문화적 정체성도 없어져 버리면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은 새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새 나라를 만들 거면은 어떤 체제? 무슨 종교? 무슨 이념을 갖고 만들 거냐.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피림은 그때 국권을 빼앗겼으니까 그러니까는 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국권을 되찾자. 국권 회복을 해야 되겠다. 빼앗긴 나라 되찾자. 독립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단 한 사람도 조선조를 복권시켜서 회복시켜서 순종황제를 다시 모셔와서 대한제국이 됐든 조선이 됐든 이런 나라를 만들자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조선을 완전히 버린 거야. 조선사람들이. 나라도 뺏겼고. 그러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자 무슨 나라를 만들 거냐. 그러니까 누구는 일본 가고 누구는 미국 가고 누구는 소련 가고 누구는 뭐 하여튼 전세 전세계 중국 가고 이러면서 흩어지면서 야 나라를 새 나라를 어떤 나라 만들 거냐. 일본 같은 나라 만들 거냐. 기독교 나라 만들 거냐. 무슨 뭐 공산주의를 만들 사회를 만들 거냐. 등등등등을 배우면서 개종하고 새로운 이념 배우고 조직해보고 신문 만들어보고 뭐 이러면서 수십 년을 살다가 해방이 되니까 1945년에 모여드는데 합의를 못한. 그러니까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이념. 저 사람이 도대체 한국 사람 맞아? 라고 서로가 물을 정도로 어떻게 저렇지? 왜 저러지? 이라고 도저히 이거 같이 살 수 없는데?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공존하는 그런 사회가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학술적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역사를 다시 써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면서 그냥 막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다른가 에서 출발했으니까 그러면 몇 가지를 한번 줄여놔 보자. 대략적으로 이데아티프스 그러니까 아이디얼 타입 이상적인 그 몇 가지라도 한번 구분을 해보자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구분을 한 게 친중의정척사파 친일개화파 친미기독교파 칭소공산주의파 그 다음에 인중적 민족주의파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누면은 대충 지금 남북한 소위 한국 사람 조선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고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서로가 대화를 할 때에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할 때에 사용하는 담론의 틀들은 대충 다 포관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섯 가지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한 권씩 아니면 또 경우에 따라 모자라면 두 권씩 책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뭐 꼭 그 친미기독교파가 만들어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는 그 한국의 근대성에 있어서는 친중위정척사파적인 면도 굉장히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 연구를 많이 했던 유교 같은 경우는 사실 유교 때문에 한국의 자본주의가 성공했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지금 서구 유럽 구미 미국하고 유럽을 빼놓고 나서는 자본주의 성공을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하고 중국 싱가포르 이 정도면 사실 유교권 국가니까 사실 유교도 뭔가가 어떤 의미에서든 소위 자본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다 효과적인 면이 있다라는 얘기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연구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유교도 근대성하고 접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 일본식 것 또한 근대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배웠고 실제로 우리 주위에 뭐 우리 정부 관료 제도나 기업 체제나 어떠한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나 용어나 뭐 이런 관습이나 이런 게 일본적인 게 너무 많아서 일일이 골라낼 수도 발라낼 수도 없을 정도로 이제 많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일본적인 그 친일 개화파들이 그 일본을 따라 썼던 그러한 그러한 그 어떠한 그 동인도 그대로 있고 많이 남아있다고 보는 거고 실제로 이제 일본적인 근대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꼭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도 물론 그런 면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어느 한 파가 뭐 이걸 다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는 그러면은 친미 기독교파는 그러면 이런 어떠한 그 일본식 근대 그러니까 국가 주도형 시장 경제랑 잘 접목을 시켜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만들어낸 굉장히 일본 모델을 따라가는 뭐 개발 개발 국가 디벨러먼털 스테이트 모델이라고도 하고 중국도 사실 생각보다도 그런 모델을 이제 따라가는데 그런 모델도 있지만 지금 이 다른 모습 또 근대지만 또 다른 근대 예를 들어서 진짜 자유시장 경제 우리가 이런 근대화를 많이 하고 경제가 많이 발전했으면서도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가 아직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근대성 속에서 또 이 자유시장 경제라는 근대성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었고 선거를 해서 민주주의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라는 그런 논의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라는 어떻게 보면은 특유의 근대성 다른 근대성도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나온 핵심적인 근대성 그리고 앞으로도 가야 될 거라고 제가 저 나름대로 생각 아무튼 그 근대성 이거는 어디서 나왔는가 그거를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유교의 그러니까 한국 사람 만들기에 있어서 친중의 정척사파가 한 역할 그 그 다음에 친일 개화파가 한 우리의 근대성을 한국 사람을 만드는 역할 다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 근대성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하는 이 근대성은 어디서 왔냐면 이건 기독교에서 왔구나 근데 이건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마크스 베버 같은 유명한 학자들이 프로테스트 윤리 얘기를 하고 이런 데서 다 나왔던 거고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걸 가서 연구를 해갖고 보고서는 너무 놀라는 게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는 종교하고 자유라는 거는 서로 상충되는 거 그래서 유럽에서 혁명이 프랑스 혁명은 종교를 없애는 거거든요 우리가 좌익에서 아직도 종교는 인민의 앞편이고 근대성 그 다음에 개몽으로 나가려고 하면 뭔가 이 미신 종교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서 좌익계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 프랑스 혁명에서 기원하는 그런 특유한 또 근대성인데 미국의 근대성은 이 프랑스 사람이 미국에서 보니까 미국 사람은 독실한 개신교 신자들이고 맨날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모든 조직하고 다 하고 그러는데 그 개신교 신앙하고 자유라는 거는 완전히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종교적 신앙심하고 자유가 함께 가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건 또 뭐냐라고 연구를 한 게 그 토크빌의 유명한 미국의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면 고민주주의 그런 거는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는가를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정말 기가 막힌 어떻게 해서 개신교가 뿌리를 내리게 됐고 그게 어떻게 퍼지기 시작했고 그게 어떤 사회적인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가 그런 거를 들여다보면서 유럽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이런 걸 보고 있으니까 너무나 우리가 몰랐던 저 자신도 몰랐던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추동하는 그러한 근대성의 모습은 제도적인 측면이나 정신적인 측면이나 개신교를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거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원래도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습 계기와 뿌리 내리는 과정 그거를 갖다가 저는 책에서 썼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는 개신교가 추동을 했고 원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씨를 뿌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책에서 꼭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 개인적인 어떤 책을 쓰면서 물론 언젠가는 마지막 권쯤 나오면 언제가 될지 몰라도 결론적인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외교 안보적인 차원에서 어느 나라 편을 들어야 된다는 건 주로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런 건데 저는 당연히 미국이고 그거는 미국을 제가 알아서 저는 중국도 잘 알고 중국말도 할 줄 알고 나름대로 저기하지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호불호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체제로서 특히 저는 정착자로서 정치사상이라는 걸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어쨌든 인류가 만들어낸 고안해낸 여러 가지 제도들이 정치체조들이 있고 사상들이 있고 그런데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정제는 다른 너무나 새로운 거예요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다른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를 가장 정확하게 정직하게 알고 그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걸 가지고 만들어낸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지속가능한 체제라고 보고 그리고 인간이 가장 인간의 본성에 맞기 때문에 가장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체제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는 성악설이에요 인간은 굉장히 악한 존재라고 봐요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이기적이고 그런데 그게 칼벤주의에서 나오거든요 인간은 신라권에서 낙원에서 쫓겨나서 죄를 지어서 정말 서로 죽이기만 하고 옆에 사람이 안 보면 옆에 사람 눈만 빼가려고 칼벤 말로 정말 형편없는 인간은 이렇게 죄 찌든 인간의 모습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총밖에 우리를 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계약론이나 이런 게 그런 데서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더러운 인간들 이렇게 못대쳐먹은 인간들인데 그리고 실제 역사가 그렇고 역사를 보면 카돌리기 됐든 유교가 됐든 힌두교가 됐든 이슬람 인간이 그렇게 거기서 말하는 성선설에서 말하는 그렇게 착한 인간이고 원래가 하나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져서 좋은 사람이니까 그냥 그 사람을 잘 훈련시켜서 원래 모습대로 살게끔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인류 역사가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수기치인 절대로 안 돼 내성우의 왕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뭐냐 정말로 이게 16세기에 오니까 서구에서 드디어 이제 사상가들이 철학가들이 자기네도 하도 헬 헬 지옥 같은 걸 겪고 그러니까 드디어 깨야다는 게 야 인간은 구제불농이구나 인간은 자기의 선이 이런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인간은 그냥 그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을 그래도 표현할 수 있게끔 남한테 해가 안 가는 한도 내에서 그래도 표현하게 해주면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질서 잡힌 사회를 만들어 가느냐라는 거 이렇게 짚고 많이 갖고 싶어 하는데 야 뭐 검소해라 청렴해라 억눌러라 뭐 아들한테 줄라 그러지 말라 뭐 월급 덜 받는다고 관료인데 그래도 참 알아 가난하게 살아라 그거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우리 사회 지금 계속 문제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저 사람도 그랬구나 저 사람도 뭐 아빠 찬스 썼다 엄마 찬스 썼다 맨날 알고 보니까 뭐 교수였는데 저럴 수가 있느냐 누구였는데 관료였는데 저럴 수가 맨날 근데 그게 사람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왜 그 사람 보고는 자기 애들 희생하라고 물론 뭐 너무 나쁘게 권력을 남용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의 모습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돼요 인간이 그러고 못 살아요 그렇게 안 돼요 성인군자 절대 안 돼요 근데 모든 인류의 종교가 여태까지 자유 개인주의 시장 경제에 나올 때까지는 다 성인군자대라고 그랬어 그래서 성인군자 어떻게 만들 거냐만 연구를 안 돼 다 실패했다라고 보기 시작하는 게 근대가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게 16세기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근대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뭐예요 우리 사회가 잘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사회에 잘 되는 부분은 뭐예요 그냥 하게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거 미친 듯이 하게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너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되면요 밥 먹어라 그래도 밥 안 먹고 잠자라 그래도 잠 안 자 공부해라 뭐 해라 위에서 아무리 잠자지 말고 졸지 말고 뭐 고만 좀 먹고 해라 그래도 안 되는 거를 지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되면 인간이 어떻게 돼요 밤새고 밥 하나도 안 먹고 라면만 끓여 먹고 그러고 돼 이런 거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활용할 줄 아느냐가 그 사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그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춤추고 싶은데 그냥 춤추라고 노래하고 싶은데 뭐 하고 별 희한한 분야의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면 그런 분야에서는 막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고 그걸 막기 시작하면 무슨 이유 때문에든지 그걸 막기 시작하면 막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나눠 가져야 된다 부터 시작해서 물론 기본적으로 나눠야 저는 당연히 나눠야 되는 거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거예요 개신교 제대로 된 기업가들이면 나눠요 자기가 사치하라고 돈 버는 거 아니라는 거 진짜 개신교 제대로 그걸 믿었으면 그거 안 돼 그렇게 사치 안 해요 할 수가 없어 했던 사람이 없어 역사상 그래서 자본주의가 생긴 거고 자본주의가 축적이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개인한테 내버려야 되는 거고 그런 사회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런 사회에 역행하는 어떠한 정책들이 과연 뭔가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들여다봐야 돼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정책을 비판을 하고 수정해 나가는 거고 그런 정확한 거를 알면서 그래서 그 계보를 알면서 그리고 그 결과가 뭐라는 걸 알면서 역사를 알면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쪽에 맞는 사람을 투표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굉장히 정교한 게임이에요 우리가 그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거는 그냥 뭐 착한 사람 좋은 뜻 가진 사람을 해서 이렇게 해갖고 나눠갖고 뭐 저렇게 해서 만들고 대충 만들고 하는 게 뭐를 만들 건지 거기에 돈을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아니면 누구하고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이게 하나하나가 너무나 정교해야 되고 정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공부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사회를 이런 거를 정밀하게 지금 해나가는 사회가 있어야 되는데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전혀 그거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그거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중구난방인 거고 자기 편 내 편 내 편 이념 논쟁밖에 없는 거고 깊이 생각하고 사과하는 게 너무 지금 없는 거고 특히 이런 계보를 따져들어가면서 자기 정책성을 명확히 하면서 그거에 따른 정책 만들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질문으로 그러니까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어느 나라 어느 편이냐 미국이라는 나라인데 그거는 미국이나 서구인데 특히 미국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건 정말 나라가 좋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좋고가 아니라 그 시스템 자체가 체제라는 게 놀라운 체제라는 거 우리가 많이 배우는 체제지만 좀 새삼스럽게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게 어떻게 저런 체제를 만들어내지 사람이 머리에 왜 갑자기 우리가 흔히 워싱턴이 대통령이 돼 왕이 안 되고 대통령이 되고 놀랍다고 하지만 정말로 들여다봐야 돼 왜 그때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할 수가 있었으며 그게 무슨 정신이 있었긴 해도 되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했고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냐 뭐 이런 거를 따질 때 있어서는 저는 미국이 지속가능한 모델이다 그래서 미국으로 미국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 미국도 자유민주주의 모델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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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하